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서 벨킨 usb 허브를 소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전에 쓰던 거랑 달리 또 이어폰 잭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여러 이어폰을 연결할 때 사용하기 좋다. 맥북에 예를 들어서 이어폰 잭이 달려 있으니까 이어폰을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서 뭐 미디 작업을 누구랑 같이 하거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맥에 오디오 미디 설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해서 오늘 그냥 짧게 제 얼굴은 안 보여 드리고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인더에서 여기 이동에 들어가서 유틸리티 들어가면은 오디오 미디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물리적인 혹은 가상 오디오 인터페이스 혹은 드라이버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한 지금 외장 모니터에도 스피커가 달려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고 또 이런 거는 제가 사용하는 던더볼트 독에 달려 있는 또 이어폰 잭이에요. 되게 많아요. 요게 제 스튜디오 24c 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요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sl 마이크 인데 여기도 또 마이크 뿐만이 아니라 어 헤드폰 단자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거를 여기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해서 사실은 제가 맥을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밑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고 통합 기기 생성 그 다음에 다중 출력 기기 생성 다중 출력 기기 생성을 해보면 어 내가 동시에 같은 소리를 내보내고 싶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혹은 잭 아니면 가상 드라이버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제가 소리를 듣고 있는 거는 요거에요. kt usb 오디오 요게 지금 제 벨킨 빨간 스파이더맨 usb 로크인데 어 usb 허브 kt 라고 쓴 이유가 아마 벨킨이 kt랑 뭐 합작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거를 빼고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24 이거 하면은 또 제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동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외장 그 제 맥북에 외장 이어폰 잭이 안 보이는데 그거는 꽂으면 보입니다. 꽂은 상태에서 걔가 꽂는 순간에 여기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것도 클릭하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드리프트 보정 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거 두개 중에서 아무래도 스튜디오 24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니까 드리프트 보정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클럭을 여기서 사용하게 되요. 그래서 음질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기능을 여러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해 놓고 드리프트 보정을 바꾸면서 그 어떤 기기에 그 클럭이 더 좋은지를 테스트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요런 기능이 있구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맥북 스피커 맞아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지금 헤드폰에서 제 헤드폰에서 음악을 듣는 동시에 맥북 스피커로 음악이 나올 겁니다. 왜 안나오죠? 아 지금 되네요. 지금 출력기기로 되어 있는데 스피커로도 소리가 나왔고 제 헤드폰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런 설정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구요. 그래서 두 대 보다도 더 많이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음 그 다음에 요걸 누가 혹시 영문 맥 OS을 쓰게 되면 Create Multi Output Device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었던 Create Aggregate Device 라고 하는게 있는데 그게 우리말로 통합기기 생성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요거를 클릭을 해 보잖아요. 우리가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맥북으로 라이브를 해요. 그러면은 평소에 제가 제 맥북을 그냥 Synthesizer처럼 메인스테이지 이런 걸로 쓸 때는 그냥 이어폰 잭으로 뿌리를 뽑아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로직으로 음악을 쓸 때 메트로놈을 드러머한테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24가 제 2채널 오디오 인터페이스니까 여기 보면은 입력 채널 2개, 출력 채널 2개가 이렇게 보이죠. 요거를 클릭을 해 놓고 나서 여기다가 헤드폰을 지금 제 맥북에다 연결하면 External Headphones가 뜨죠. 요거를 같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출력 채널이 빨간 거 2개는 스튜디오 24 그 다음에 주황색 2개는 이어폰 잭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거를 통합기기라고 했고 제가 로직을 실행을 해 보면 어떤 거를 볼 수 있게 되냐면 통합기기를 가상 오디오드라이버로 잡게 되면 제가 그냥 스튜디오 24 아니면 External Headphone 그 잭만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아웃풋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 됐나요? 자 이제 로직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오디오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에 통합기기가 이렇게 뜨고요. 그러면 그러면 통합기기에 있는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External Headphone을 썼기 때문에 입력 채널은 그냥 두 개밖에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SSL Connects까지 누르면 SSL에 입력 채널 여러 개가 뜨고 출력 채널도 더 뜨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기기 설정을 하고 적용을 누르면 제가 로직에 들어가서 출력이 스테레오 출력이 스테레오 뿐만이 아니라 3, 4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하면 제 스튜디오 24C 아웃풋으로 나가고 출력 3, 4로 하면 맥북 이어폰 잭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스튜디오 24C가 있는데 또 친구는 스칼렛 4i4가 있어요. 그러면 스칼렛 4i4는 4인 4아웃이니까 그거를 두 개로 묶어서 쓰게 되면 6인 6아웃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고 옛날에 이런 짓을 했으면 싱크 에러가 뜨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때도 그렇게 가끔은 잘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서초동 작업실에서 어 그 돌비 애트모스 설정이 돼 있는데 12스피커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디오 아웃풋이 12개가 돼야 되는데 12개짜리 오디오 아웃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제 그 UAD 아폴로랑 그 RME 파이어페이스를 묶어서 하나로 써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